아디에서 쿠키 킷 샀어요. 이번엔 어걸 리스페터. 오늘은 애를 채워놓고 밤에 좀 혼자 하려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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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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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두개 먹을래? 응 그래. 난 얘랑 얘. 그래. 엄마는 얘랑 얘? 그래. 엄마는 하나만 먹을게. 먹어? 응. 고마워. 엄마 먼저 주는 거야? 응. 고마워. 우야도 먹어. 응. 이건 뭐야? 긴 거? 응. 긴 것도 맛있네. 한 입 먹고 가. 아니야. 다 먹고 갈래. 그래. 앉아서 먹어야 되겠지? 응. 어때? 맛있어. 무슨 맛이야? 맛있는 맛. 맛있는 맛이야? 응. 우유 줄까? 응. 알았어. 먹고 있어? 접시도 갖다 줄게. 이모 삼촌!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.